진명을 개방하면 섹터 내의 모든 적에게 큰 데미지를 줍니다 그렇답니다 타격감이요? 이 게임에 타격감을 바라시다니! 아주 꿈이 크시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걸 다 할겁니다 왜냐면 이 똥에 슬퍼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이 똥에 슬퍼할 일들이 더 이상 없어진 그 순간까지 엄마! 죽인형이면 게임할거에요! 이제 좀 괜찮나요? 그래야 이거 사지마시고 그 돈으로 저를 후원하시면 됩니다 아까보다 괜찮아요? 그럼 됐어요 자 적의 습격이 발생한 섹터를 그대로 방치하면 함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락되면 적군에게 레진 매트릭스를 빼앗깁니다 공격을 받은 섹터 여그레스터를 모두 격파하며 섹터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뭐지? 이걸로 보스 나오는건가? 영역 지배자 등장 랜서 랜서 안해요 연결전 안할거에요 누가 봐도 똥인데 그걸 이건 최소한 캐릭터 게임이니까 성우 더빙 듣는 맛으로 한다 치자 아유 또 너 팬티보여 인마 자 엘제베트 과톤 놔둬으로 돌아가시니깐 눈이 높긴 큰거 찍자 뭐지? 그들은 가전으로도 습격을 미리 선어지만 여기를 앞서 달려주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쪄 좀비 잠시 혀 앞 아압 웹게임은 내로 수영복을 입혀야 갓게임이 된다구요? 아니 별로 보고싶지 않은데 이 그래픽으로 수영복 입혀봤자 그럴거면 차라리 섬락하구를 하지 진짜 레알 로 레알 섬락하구를 하겠어 하 임나옥 매일 낯 diamonds 슈트가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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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가 슈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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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ala! 자! 자 어머 어머 자 코드캐스트 점형적인 무쌍게임이야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뭘 때리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느낌이 안오는 이 느낌 진정한 무쌍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첫 엑스텔라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무조건 대충 치기만 했는데 A랭크를 받는 이 기분 아주 새콤달콤하고 뭔 소리야 드래곤캐스트 히어로즈원 나름 잘 만든 게임이었어요 유정의 코드 종자의 매투 유정의 이런 아기돼지 입이 나왔어 이런게 나왔어 정말 충격적이다 네 안녕하세요 와 이거 그건데 그 중에는 반지를 닦아주는 의도 있었는데 아니다 이 악마야 당연히 어울린다 그래서 생각한대로 시험삼아 말해본다 바로 곁에 있는 세이버에게 새하얀 손가락에 손을 겹치면서 어떡하지 황제 피해의 명령대로 거칠게 만지는건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장미를 만지듯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제를 만지듯이 마력 충전을 한다 아니 사사람 앞에서 그런 말하면 안되지 나 이거 디엘로 산단 말이야 아아야되인지 아아아야돼 File 되살지도 못한다고 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우으으으으으 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세이버 말대로 이 영역은 그녀의 영토가 된 것 같다. 그렇다면 좀 더 이렇게 있어도 될까 하고 생각한 그 순간 내 몸의 내부와 외부에서 삐걱대는 듯한 소리가 울렸다. 숨을 토한 것인지 목소리를 낸 것인지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바로 깨닫지는 못했다. 낮은 신음? 짧은 비명? 어느 쪽이든 그것은 고통에 참 무언가였다. 용현양님의 영압이 사라졌어. 전내 체지만 통각, 즉 아픔은 있다. 달의 영자오구 세계는 현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감각은 감각으로써, 아픔은 아픔으로써. 그리고 이 문체의 오글거림은 오글거림으로써. 그리고 죽음은 죽음으로써. 아니, 전혀 장백해 보이지 않아, 얼굴이. 모델링이 구려가지고. 심지어 그 자세 뭐였죠, 그거. 심지어 그 자세 뭐 같기도 하고. 제 room에는 소련과 치료가 있는 효과가 있는 것. 바로! 바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자세는anksperson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그날 나의 힘이 없을 것일 것이다. 뭐? 나니? 그래 이 코에와 나니 코에 레파니? 나니? 아니 차라리 진짜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텍스트형 게임을 만들어서 발매를 했으면 그게 더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괜히 쓸게 없는 전투시스템 쳐놓지 말고 뭐야 이건 또 왜 꼬리가 달렸어 이거 캐스터라고 뭐지? 저 서번트 낯설면서도 묘하게 반가운 이 느낌은 뭐지 낯설면서도 음 음 아니 일러스트 왜 이렇게 잘 그려놓고 캐릭터 모델링 이래가지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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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캐릭터 모델링은 다 똑같은 거에다가 머리랑 옷만 바꿔 입힌 것 같은 느낌인데 알고 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는 분명히 저서번트를 알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뇌리를 스치는 몇가지 영상기록 아니 아니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기억? 파노세처 서번트는 다른 성배전쟁에서 이기고 수많은 사람들 마스터 서번트 mbc로 만나면서 문세일 중추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 그리고 아마 그 3기가의 대부분도 음성파일이겠지 으헴 근데 이건 今ひとときの辛抱と申しましょう。心が痛みますが、それはそれ、これはこれ。たまには強行手段に訴えるのも、領裁の務めです。 、これで暑い金の仕組を散らせてからのせるのが好きです。 うまく、いつも強行策というのは貴様だったけど。 まぁよい。よもひとのことは言えぬ、あえて流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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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끝내겠어 그리고 장대학의 내 플스에서 삭제식 하겠습니다 삭제식 그냥 스토리랑 성우되는 맛으로 해야겠네요 어쩔 수가 없다 뭐 20시간안에 끝나겠죠 뭐 뭐 20시간안에 끝나겠죠 뭐 아니 얘도 반지 갖고 있잖아 소아온이요? 소아온도 똥이였지만 이건 더 큰 똥이네 소아온이 똥이면 이건 설사정도? 그리고 어젯밤 술을 존나 참으시고 나온 술동전 정도 되겠네 새벽에 뿌직뿌직하는 거 나는 팬이 아니니까 그냥저냥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극렬한 이런 이 시리... 이... 그 뭐라고 하지? 페이트 컨텐츠 내가 엄청난 극렬한 팬이었으면 아마... 어... 패키지에 석유 뿌려가지고 마벨러스로 돌진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퀄리티 어... 휘발유 부어가지고 불붙이고 어? 달려들 정도로 자 육체의 고통과 경악스러운 상황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된거지 캐스터 옆에 서있는 것은 틀림없이 나였다 에미야 흑염룡이와 똑같은 얼굴 모습 기분 탓인지 호흡의 리듬까지 완전히 똑같은 것은 똑같은 것 같은 아... 今日のマスターが 通して2人 あらお分かりにならないんですねセイバーさん それは少しだけかわいそうですけど構いません 私の方がずっとかわいそうだったんですから あなたも少しくらいは苦しむべきと思いません ですのでかわいそうついでに私宣言しちゃいます ねぇ ここに私はのたまいましょう これよりはセラフ全域の支配を レガリアとご主人様にかけて 私、正真正銘のセラフの支配者になりますね うむ レガリアの妄想全開のヨマイゴト 極苦労 だが諦めよ 夢見がちなキツネよ セラフの神王はヨーダと セラフの神王はヨーダと ゲームが50% 私たちの手に渡します 私たちの手に情報を転送しておきましたから あとでじっくり確認してください ごれいなはり 私たちの手に何かで私たちのゲームを 今、ポケモンと ウォルドオブ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を 私たちの手に気持ちを 私たちの手に 私たちの手に使うことを 私たちの手に持ち上げて 올려야죠 끝까지 할 자신이 없었어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래도 원픽스 해정국상은 게임의 기본정도는 갖고있는 캐릭터 게임입니다 퓨시판 최적화가 그지같아서 그렇지 이십이라 눈이 이쪽을 보고 있다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재밌는게 딱 이거네 내가 만든 닉네임 뿐이야 흐흐흐흫 얘가 무슨 달기같은앤가 사라지는 무선도 사라지는 무선도 캐스터의 등장에 당황한 사이 어느새 잊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느껴진 그 위화감 고통이라고도 괴로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결핍감은 사그라들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바로 어떻다고 할 수준도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 이렇게 세이버를 가까이서 바라보는 데는 아무 문제없었다 그러니까 마력충전하러 가자 그래 가자 마력충전하러 빰빰빰빰빰 굴었어 계속 손잡고 있는 기분이었지 레갈리아의 안 그 안은 그래 마치 세이버와 손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따뜻하고 안락하고 그러면서도 가슴이 뛰는 느낌 뭔가 10분 뒤 유행 가지고 무릎 그러니까 통풍걸린거 아닐까 그러니까 술 좀 작작 마셔야지 아 정말 이 정도면 진짜 2000년대 초반때 저사양 언니 풀스트로 나왔던 저예산 캐릭터 게임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세이버에게 말을 건다 오네참바라 같은 거 있잖아 레갈리아에 관해 아는 것을 물어보자 재질은 금속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데이터 집약체인 걸까 아니면 어떤 암호라던가 왕권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어떤 것이지? 오라 이 예미한 반응은 설마 안돼! 안돼! 정신차려! 하품을 해버렸어 세이버 설마 그렇게 대단한 양 떠들었으면서 아직과 자세한 건 아직 묵 무운 아 이거 최종 보스전대 보스 초필이 19금이에요 그렇다고 마음속 깊이 동의했다 세이버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녀의 흰 손가락과 반지는 너무나 잘 어울린다 예쁘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예쁘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아름답다 오글거린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오글거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기백에 압도당할 정도로 세이버의 매력을 몇배나 아름답게 해준다는 건 틀림없다 그래 레갈리야!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이 게임 모델링 좀 다시 고쳐줘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세이버 마력 충전이라도 해야지 진짜 그래 마력 충전 나오면은 어머 죄송합니다 이거 19금이라서 이제 못하겠네 하고 안할텐데 나의 힘으로 이겨낸이 후... 그래서... 좀... 전용적인 게임 모드에 서브스토리가 추가되었다 서브스토리에 쿨링이 추가되었다 갤러리의 새로운 양재구축의 예장 레시피가 추가되었다 양재구축 자 크래프트란 QP와 강화 골자를 소비하여 예장을 구축하는 기능입니다 아니 나 솔직히 나무 위키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평가가 어떤지 그래가지고 전투 시스템은 별로지만 스토리에 대해서는 호평이라 난 그거 하나 보고 그래도 할만할 것 같다 해서 산건데 이건 정말 어떻게 답이 없다 진짜 중요한건 이런걸 장비에도 하나도 안바낸다는거야 겉모습이 정말 뾰직한데 도대체 나무 위키에 그걸 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쓴걸까 그런거였나 그런거였나 자 인연 레벨은 서번트와 마스터의 유대감을 나타냅니다 인연 레벨이 높아지면 인스톨 스킬의 슬롯이 늘어나거나 서번트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자 메인 스토리의 무대일 경우에는 인연 마이룸 이벤트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네요 일단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죠 그래 아직 얼마 안됐어 이거 한지 딱 1시간 반 했는데 왕권은 누구의 손에 서번즈의 아예 즉시 아마리 무리오 crus 를 못하고 요새 어이게의 입술은 아직도 세ただ 그 입술은 그 입술의 입술은 다른 입술은